자동 스타트 방식의 소비자가 165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기아 타입의 수동 165만 원. 똑같이 잡아당기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중립에서 전진가고 후진할 때는 중립에 놓고 후진기야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방문 전에 전진기야를 넣어서 후진을 넣으니까 꺼진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13마력. 13마력짜리입니다. 13마력짜리. 저희는 기계 같은 게 꼭 좌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압 세척건도 되는가 봐요. 이 모델하고 이 모델은 고압 분무기하고 양수기를 장착할 수 있고 이거는 장착을 못하고. 이거는 그러면 고압 분무기 지금 달아놓은 거네요. 달아놓은 거죠. 원래 없는 거고. 네. 옵션이 옵션. 아 옵션인데 그러면 아까 분무기는. 분무기가 이거. 이게 분무기 달아놓아서 나가는 칠수. 들어가는 입수. 얘는 양수기. 양수기가 아시잖아요. 양수기 여기 들어가는 구녕 나가는 구녕. 양수기는 투인치네요. 투인치네요. 아시겠네요. 저희는 딱 그렇게 간단하게 딱 세 가지 있어요. 7.5마력, 벨트, 기아, 9마력, 13마력. 거기에 7.5마력짜리는 자동수동, 자동수동. 그래서 기계는 좀 다다까지. 해당 사잔호가는 가орт한 서비테. utive 레깨덕이라고 합니다. 옛날 예를 bitterî 있어. 너ركhouse opening 안 São Paulo가 행운 educators. 재미있으eron 교회의istenил kys 덕 Frame. 감사합니다.